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수업을 이제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풀어보고 할텐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갖거나 그런 잘못된 길로 가야 할까봐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올바른 길로 안내를 드리고자 퀘스트에 섰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요새 많이 궁금해 할거야 이제 뭐 어쨌거나 그래도 대다수 아이들이 기출분석을 끝냈고 개념을 그래도 딱 같다고 생각할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수생들은 예외야 반수생들은 다시 한번 기출 막 하고 그래야 되니까 남들보다 두 배로 지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좀 낯선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엔젤을 풀 것이고 그러냐 아니면 어쨌거나 모의도 낯선 거니까 두 개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둘 다 잘해야죠. 결론적으로는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약간의 성격이 좀 있어 성격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래도 모의는 말 그대로 제한된 시간에 어떤 실천 훈련 하는 게 목적이 좀 강할 거고 엔젤은 아무래도 우리가 단원별로 보통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거나 주제를 좀 파고드는 어떤 성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물론 엔젤조차도 사실은 시간을 재고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무조건 풀어라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등급대별로 문제의 어떤 등급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서도 레벨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보통 쉬운 사점, 중간 사점, 그리고 준킬러라 불리는 사점, 그리고 킬러 사점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대로 보면 9번 10번급이냐 11, 12번급이냐 13, 14번급이냐 아니면 15번급 그치 주관식으로 따지면 이제 또 20번, 21번, 22번이 각각 중간 사점, 중킬러 사점, 그리고 킬러가 되겠죠. 공통을 예를 들자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점짜리 엔젤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을 거잖아. 섞여 있어서 본인이 보기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선생님도 강의에서 주로 안내하거든요. 이게 몇 번급 문제다라고 안내를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통은 이제 쉬운 사실 쉬운 사점은 그냥 거의 뭐 그냥 3점처럼 풀 것 같고요. 아마도 중간 사점짜리들은 보통 이제 2분에서 3분, 그리고 이제 준킬러는 아마 한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킬러는 한 15분 정도. 이게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할 거야. 그래서 자신이 알 거거든. 자신이 본인의 생각을 다 난 보통 이 정도 시간까지는 내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는 실천처럼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야죠.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서 그때 시간 투자를 할 때도 준킬러하고 킬러는 좀 또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시간 투자한다고 하루 재행에 킬러만 10문제 풀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가. 그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 해결도 잘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킬러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4점짜리들은 크게 킬러와 그리고 준킬러 이하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얘를 준킬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4점짜리. 그러니까 킬러가 아닌 4점짜리. 킬러 아닌 4점짜리를 통칭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일정한 분량의 어떤 시간을 재고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학습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준킬러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한 문제를 이해하고 한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쓰기. 다시 복귀하면서 쓰고 이러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평상시에 공부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킬러는 확실히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막 할 때 눈률이 안 올라.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그죠? 짜증난다 짜증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킬러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뭐냐면 1일 1킬러요. 1일 1킬러.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1일 1킬러 하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킬러를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정복하고 킬러 문제를 푼다라는 건 사실 얘를 올바르게 푸는 태도를 확립하잖아. 얘네들 자동이야. 얘네들 자동으로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선생님 저 어차피 킬러 안 풀 건데요. 라고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참 많더라고. 이미 우리가 육평에서도 보여줬잖아. 사실 과거에 킬러 문제가 분리가 돼가지고 축소가 돼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킬러라고 해서 나는 어차피 킬러 안 풀 건데요. 라고 그냥 버리는 태도는 나쁜 태도예요. 그거는 사실은 특히 그게 기출이라면 기출 킬러를 버리고 그러면 아니대요. 기출 킬러는 잘 축소돼서 신경의 면제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려고 하고 풀어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낯선 킬러는 요새 킬러는 또 호흡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킬러 코드가 개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뭐 주계제에 넣은 문제가 43제가 있으니까요. 43일 동안 여러분들이 1일 1제로 활용해주면 생각보다 수능 수학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제 수능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 사실은 이제 수능 수학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외에는 발상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더 문제 있는 것을 누가 더 관찰을 잘하는가.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꾸 가시알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뭐라고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왜? 길을 보려고 방향을 찾으려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수학 문제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아니 앞발이 잘 안 내려둘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못 찾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킬러 문제는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니야. 그쵸? 킬러 문제가 처음부터 그냥 보자마자 딱 하고 풀리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대부분은 뭔가 위기가 올 테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그래서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래서 자꾸 가시화 시키라고 그랬잖아.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본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3원칙. 그쵸? 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되는 건 문제 속 수학 쪽 소대에 대해서 묻는다. 궁금해해야 한다. 궁금해. 야야 넌 뭐니? 궁금해해야 한다니까. 정의를 묻는다. 그 정의를 묻고 그들끼리의 뭐를? 관계를 따져라. 관계 따지는 거. 그러면 앞발이 내딛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근거 있는 풀을 하게 된다니까. 이 태도야. 그러니까 이제 이 태도를 확립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가 사실은 킬러 문제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 공부하는 곳에 오자마자 아침에 딱 한 문제 가지고 15분 동안 그 문제 읽고 정독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대신 15분이 지났어. 못 풀었어? 문제는 충분히 숙지했어? 그 다음 닫아. 그 다음 닫아. 그냥 평상시에 이제 하는 거 해. 네 계획대로 해.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계속 얘 생각하는 거야. 아, 이 문제 아까 거기까지 해석됐는데 그 다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어? 아, 문제의 조건 중에 분명히 A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에서 내가 혹시 놓친 게 있었나? 아니, 자꾸. 그게 하나의 소재라면, 수학적 용어라면 그 용어에 대해서 자꾸 물으셔야 돼. 그러다 보면 해결이 돼. 그런 감정을 네가 몇 번 느끼다 보면 선생님이 따로 강요하지 않아도 할 거야. 이게 굉장히 큰 효과예요. 굉장히 큰 효과가 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가 15분 동안 한 문제만 해석을 해보다가 그거를 끝까지 고민해보고 고민하고 이런 거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자꾸 이걸 습관화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마지막에 생각해보고 그래서 집에 가거나 집에 가는 길에 그 해결책이 뭔지를 네가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습관화가 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거야. 선생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1일 일체. 요거 꼭. 그래서 우리가 문항 수준에 따라서는 대다수 아이들이 아마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을 거야. 요새는 아마도 지금 4점짜리 많이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우리 4점 코드 입문이 얘를 다뤘던 거잖아. 입문에서 얘를 다뤘던 거고 그리고 킬러 코드에서 이 문제랑 그 중킬러까지 포함된 거지. 그래서 중킬러는 4점 코드에도 있고 킬러 코드에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중킬러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중킬러가 이쪽에 있겠죠. 킬러에 가까운 중킬러들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입관을 갖고 지뢰 겁먹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거. 그걸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엔제랑 모이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겁을 먹는 애들이 많다니까. 선생님 저는 아직 레벨이 레벨이 그런 레벨이 아니라서요. 저는 아직도 그제 아니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무슨 실전 훈련을 해요. 저는 모의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개념을 알고 그래도 교과서 개념을 닦았고요. 기출 분석을 했다면 근데 개념을 알고 기출 분석을 해도 등급대가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와도 네가 적어도 기출을 풀었고 개념을 했다면 도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아니 자꾸 부딪혀봐야 돼. 새로운 걸 부딪혀봐야지만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꾸 과거의 것만 들여다보는 거잖아. 옛날 것만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걸 많이 하게 돼요. 몰라도 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하게 돼 그런 거잖아. 교과서 개념만 알면 되는데 무슨 심화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교과서 없는 개념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스킬적인 분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수험생활이 길어져요.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수험생활이 길어진다고.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부담 갖지 말라고 또 1, 2, 5, 1을 입문 모이잖아.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는 거야. 그래도 공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휴 나 아직 아직 하나도 몰라 이러지 않거든. 공통은 그래도 애들이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는데 틀릴 뿐. 그래서 자꾸 태도 연습을 하셔야 돼.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태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의 어떤 발문 속에서의 어떤 힌트를 잡아서 아빠를 내들릴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어쨌거나 평가안이 추가하는 문제니까 그런 훈련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사실 보통은 아마 보통 학생들은 벌써부터 뭐 한 주에 두 개 정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본인이 저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 주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꼭 하라는 얘기야. 한 주에 하나만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미루거나 겁을 먹게 되면 결국 하반기 그 실전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하나 한 해 분 정도는 이제는 도전해야 될 때라는 거. 그래서 그런 성격의 입문서로서의 선생님이 일리모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를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많이 풀면 풀수록 당연히 수학실력을 느는 건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수험생활을 장기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또 무리하게 욕심내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아마도 선생님은 사전코드 킬로코드 완료됐고 사실은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각각의 책에 워크북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양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좋은 엔제 너무 좋은 엔제 나왔잖아. 교육청 사관학교 교육청 사관학교만큼 좋은 엔제가 어디 있어. 교사편 기출고도 교사편 교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엔제 양을 좀 늘려주면 될 것 같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일정 분량대로 자기가 특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끼어들어서 자꾸 이제 그런 거 일단 1회독은 일단 뭐 다 해야겠지. 1회독은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해놓고 나서 이제 엔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주제가 약하대. 그럼 그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한번 집중 훈련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야. 기출도 마찬가지고 기출하고 이제 주제별로 집중 훈련할 때는 기출해서 뽑아보고 엔제에서 뽑아보고 그러면 이제 문항이 꽤 한 주제에서 여러 개의 문항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주제별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 훈련 다시 정리해보고 이런 과정들 그런 걸 지금 해나가는 거야. 그런 걸 해나가면서 꾸준히 뭐해야 돼. 이제는 훈련량을 좀 늘려가야 되는 거죠. 모의 훈련량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고 나서는 풀 때는 수능이다 생각하고 푸는 거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너무 일일 비하고 하지 말아요. 선생님 양가원 모의 잘 번다고 뭐 어? 아무 소용 없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드백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가 풀었는데 맞은 것도 올바르게 풀었는가. 틀린 거는 내가 뭘 못해서 틀렸는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항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이해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귀하면서 써보는 훈련까지 꼭 하라는 거. 그치? 모의고사 할 때는 그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그죠? 어? 그거 딱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하는 이 하반기 공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 수능이 가까워지는 시기의 공부량은 우리가 상반기 때 동안 한 달간의 공부량이 지금은 사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시간이. 그치?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중요도는 더 어? 시간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허투루 쓰지 말라라는 거.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그거 잘 지켜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잘 지킬 거라고 선생님 믿고 선생님은 또 강의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